크라고 난 치아가 싫은 게 나타나면 바로 즉각 치과로 와야 돼요 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셔야 되고 이미 아프다는 불행하게 늦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마고시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대단한 분 나와주셨습니다 20년차 치과 이사이자 미니시를 직접 개발한 미니시 테크놀로지 대표님이시죠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진료하셨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부작용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라운의 수면과 교체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예 일단은 우리가 치과 치료하면 떼운다, 씌운다 되게 쉬워요 이가 어디 충치가 생겼으니까 충치를 긁어내면 떼워야 되는 거고 또 이가 아까처럼 귀뚱이 크게 날라가거나 또 신경씨로 하거나 이가 약해져 있으면 당연히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씌운다든지 거기에 맞게 진료를 고뇌해 드리는 거죠 당연히 손상 부위가 적으면 떼운 게 좋고 손상 부위가 크면은 우리 크라운으로 이렇게 씌우는 치료를 보통 일반 치과사들이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충치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라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해놓으면 평생 동안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 이걸 체크해야 되는지 언제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의 역사를 보면 재료를 가지고도 역사가 시작이 돼요 골드 크라운, 금으로 하는 거 금 같은 경우는 금이 깨지나요? 안 깨지죠? 안 깨지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재료를 다룰 때 금을 만들 때 그냥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얇아도 돼요 금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얇아도 되면 당연히 크라운을 할 때도 이를 많이 안 깎아도 됩니다 그래서 골드 크라운은 이를 그렇게 많이 깎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재료를 쓰게 되면서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는데 세라믹은 잘 깨지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잘 깨지니까 어때요? 두꺼워해야 돼요 두꺼워해야 되니까 어때요? 이 두꺼운 거를 붙이면 이가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그때부터 많이 깎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삭제량이 많아진 거죠 삭제량이 일단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신경치료 할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단단한 재료이기 때문에 좀 덜 깎기는 하지만 단점이 지르코니아하고 최악하고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하지가 않아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하나가 스스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역시도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이를 많이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많이 깎는다는 것은 일단은 이간 실을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간다 그다음에 실수 즉 의사가 조그만 잘못을 하더라도 나중에 탈이 많이 나요 모든 치과 치료는 틈새가 생겨서 탈이 나요 아까 때우는 것도 나중에 틈새가 생겨서 크라운도 틈새가 생겨서 틈새가 생기면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그 틈새에 세균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에나멜이란 보호층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호층이 없으면 급속하게 세균이 파져요 그래서 급속하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를 많이 삭제한 크라운은 술자가 조금이나 잘못해서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틈새에 세균이 들어와서 바로 썩어버려요 이제 크라운을 했는데 어딘가 틈새가 생겨서 그러면 세균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크라운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나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를 많이 깎아 놓으면 보호장벽이 없잖아요 에나멜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에나멜은 충치에 굉장히 잘 견디거든요 세균의 방음막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안쪽이 상아절로 되어 있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거냐면 상아절로 세균이 침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리다 시리인 주사 이게 조금 더 진행이 가서 신경까지 진행됐다 아프다 통증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린 게 나타나면 크라운 안 치아가 시린 게 나타나면 바로 즉각 치과로 와야 돼요 그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셔야 되고 이미 아프다는 불행하게도 늦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늦은 경우 신경에까지 세균이 간 거예요 이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야 할 확률이 크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신경치료를 미리 받은 치아는 어떠겠어요? 증상이 없어요 시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게 문제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충치가 계속 퍼져 나가는데도 모르죠 어떻게 하느냐 충치가 계속 퍼지면 구조적으로 어때요 다 치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가 뚝 부러집니다 아이고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증상도 없다가 부러져요 그러면 결국 이 치아는 발치 발치하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발치가 풍치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한 경우에서 거의 다 발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크라운을 했는데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걸 모르고 있었군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거 우리가 좀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크라운을 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신 분들은 정말 치과 자주 오셔야 돼요 아 그럼 그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엑스레이로 확인을 합니다 아 엑스레이로? 네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는데 네 불행위도 또 지르코니아나 금속 같은 크라운은 방사성 불투과성 제로예요 그렇죠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하얗게 나와요 속이 안 보여요 금속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속이 안 보여요 지르코니아도 속이 안 보입니다 세라믹은 투과가 돼요 세라믹은 투과가 되는데 금속은 안 보이니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경계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 경우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충체가 생겼구나 추측을 해요 근데 이미 이것도 늦어있는 경우죠 그러네요 다만 병이 좀 빨리 발견할 뿐인 거지 추측만 할 뿐이어서 한번 보통 그래서 의사분들이 한번 이걸 일단 좀 뜯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뜯어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괜찮으면 또다시 그냥 크라운을 하는 거고 이게 나쁜 경우는 오 조기 발견했네 하고 다시 속 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워줍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이게 접착되어 있는 걸 이렇게 뜯었다 했다 하는 게 좀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네 치과에서는 돈이 되죠 아니 기술적으로 크라운 쉬었다 뺐다 하는 게 붙어있는 거 띄었다 뺐다 하는 게 쉬운 건가요? 잘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크라운이라는 게 가운데를 쭉 금을 갈라요 그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딱 놓고 탁 틀어버리면 빠각하고 깨지면서 나와요 이게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거할 때는 편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치아하고 크라운이 한 덩어리가 안 돼있단 말이에요 즉 잘 떨어진단 말이고요 바로 지금 핵심이 크라운과 치아 사이에는 접착제가 있는데 이 접착제가 잘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틈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잘 붙어있다가 몇 년 지나면 보통 그래서 우리 치과 치료는 탈이 나중에 나타나요 의사가 대충 만들고 좀 섬세하지 않고 안 좋은 죄를 쓰고 만드는 사람도 대충 만들어 쓰는 것도 그리고 이 갭 사이 이 공간 사이에 접착제가 몽땅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접착제가 약하니까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바로 탈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크라운을 하고 잘못해놓으면 1년 만에 탈 날 수도 있고 5년 만에 탈 날 수도 있고 10년에도 안 날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얼마나 이 치아와 크라운과의 정밀하게 만들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게 참 시카 선생님들이 개인 개인의 기술력? 예 그리고 이제 크라운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잇몸이 붓거나 잇몸이 안 좋아졌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런 건가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크라운은 일을 많이 깎고 덮어 씌웠잖아요 그러면 틈이 보이게 되면요 경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잇몸이 까맣게 틈이 보여요 하는 게 바로 크라운과 치아 사이의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이게 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잇몸 하방에 만듭니다 즉 치아를 깎을 때 잇몸 속까지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안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확률적으로 또 여기가 오래돼서 접착제가 많고 뜨게 되면 접착제가 떨어져 나고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세균이 들어오죠 세균이 들어오죠 만약에 상방에 있으면 충치만 진행되는데 세균이 잇몸 하방에서 생기니까 뭐가 같이 또 진행되죠? 풍치까지 동시에 낫습니다 충치와 풍치가 동시 진행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은 썩어가고 한쪽은 이몸에서 붓고 그래서 충치가 덜 진행되면 풍치때문에 오히려 이몸이 퉁퉁 붓고 바로 뼈가 녹아내려갑니다 그래서 크라운 때문에 풍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엑셀 찍어도 금속성 크라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확인될 수 있는 크라운도 있는 거죠? 그렇죠 투과성인 재료가 바로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인데 당연히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투과가 잘 되고 두꺼울수록 투과가 좀 덜 되겠죠 미니시 같은 경우는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여요 그냥 시선하고 직후에 보이고요 접착제까지도 얼마나 기포가 생겼나 안 생겼나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했을 경우는 이게 접착제가 비어있는 건지 데드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불가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기존에 금속성 크라운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빼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미니시료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아요 그러면 재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크라운으로 이미 많이 깎았잖아요 그 부분은 상하질과 비슷한 재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다시 덮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바로 미니시료로 다시 한번 또 껍질과 비슷한, 에나멜과 비슷한 재료로 다시 한번 이중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래야 치아가 약간 희면서 충격이 오거나 했을 때도 건들 수 있고 예,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게 바로 치아랑 똑같이 만들어내야지만이 오래 갈 수 있고 오히려 싫었던 사람들도 아파트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많이 좋아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까 언급하셨던 정영준 회장님 아, 네네 정영준 회장님 같은 경우가 바로 크라운을 좀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딱 시큰하다 시리다 아프다 로 오셔서 이런 것들을 바로 미니시 재치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시리거나 깨진 것을 다 없애준 사례를 보시면 돼요 아, 네 사실 이런 치료들이 크라운도 그렇고 미니시도 그렇고 가격이 좀 나가는 치료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한번 하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저희 미니시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건 사실 의사의 잘못이나 기술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세께 닦지 말고 너무 단단한 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치아였을 때도 이가 깨질 정도의 단단한 것만 안 드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화학적으로 이 미니시와 치아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분리를 못 시키고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치과는 정기적으로 오셔야 돼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단 크라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풍치도 진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술이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내고 예방할 수 있다면 치아를 우리가 안 뽑고도 편했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오늘 이렇게 강정원 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중장년생님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 특히 이제 크라우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